아... 예! 천하, 천하, 백. 저거 보세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자, 이제 카메라 연결 한번 해 보고. 너, 토버도 하시는구나. 맛있게 한번 먹어봐. 안녕하세요. 천하장사 백정희, 장문희입니다. 천하장사 만반세. 17세 소년 천하장사 만반세. 17세 소년 천하장사 백승희 씨의 아내, 가수 니마. 13년 전에 니마를 부른 가수 홍주라고 합니다. 아우, 예뻐. 결혼하기 전인데, 지금 약간 좀 살이 쪘죠? 네. 솔직히 제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되게 많이 신인으로서 유망주로 되게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결혼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게 실수였어요. 왜? 이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그때는. 활동을 못 하자. 가사가 또 왜 이래. 몸도 많이 변하고 뚱뚱해지고 모습도 완전히 변한 데다가 환경도 변하고. 모든 곳에 엄마는 너무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노래를 안 하냐. 네가 빨리 해야지. 자, 자기야. 빨리 방송 준비하게. 고기 좀 빨리 먼저 갖다줘 봐, 고기. 빨리 빨리, 시간 지금 늦었다. 아, 자기가 움직여. 아니, 지금 방송 준비했는데 뭘 어떻게 움직여. 빨리 빨리 갖다줘 봐. 준비는 뭐, 준비 아직 시험 안 했는데 빨리 빨리 움직여, 자기도. 빨리 갖고 와, 이거 빨리 갖고 와. 저걸 다 먹어? 근데 저 돈 꽤 들던데? 일단 제가 먹방을 하다 보니까 일단 푸짐하게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 형들은 거뜬히 다 먹죠. 왜? 저걸? 저걸 다 먹는다고요? 구독자 지금 만 명 넘었습니다. 통으로 된 삼겹살 처음 봐. 움직여, 자기도. 빨리 갖고 와, 이거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가. 나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카메라 맞춰야 된다니까, 지금. 다 맞춰놨어. 아니, 칼하고 도마하고, 칼하고 도마하고. 앉아서 입으로만 하고 맨날, 아, 지금.